자 part 3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보시면 where do the speakers probably work? part 3에서 그 스피커에 S가 붙는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라고 좀 바꿔볼게요. 우리 부동산, 우리 어피스 서플라이 스토어 사무용품점, 우리 사무 가구 디자인 회사, 우리 건설회사 그 다음에 남자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바로 따옴표로 넘어갑니다. 남자가 I wish I could 라고 말할 거예요. 자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문장 중에서 문맥상 어울리는 게 90%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말을 할 때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어울리는 걸 딱 찍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남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캐럴락 머러를 고용하고 싶어. 난 너무 바빠가지고 쪼인할 수가 없어. 아니면 내가 어떤 스포츠 이벤트에 초대를 받았어. 나는 승진을 기대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I wish I could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ffer. 자 offer는 뭐냐? 우리가 이 앞강의에서 제가 part 2 할 때 offer 얘기했었죠. 제공.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Who's like me too? Do you want me too? I can. Let me. Why don't I?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자가 내가 캔슬해줄게. 내가 게시해줄게. 내가 말할게 너의 상사에게. 내가 전달해줄게 서류를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끊어볼게요. 클락. I saw the executive set. You design. You design. 너랑 나는 이미 같은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너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미 A, B, D는 탈락이고요. 체크해놓고 사무 가금 확인해볼게요. 나 마음에 들었어. 인 팩트. 뭔가 강조하면서 답을 주겠다는 신호다. 내가 전체 세트를 샀어. 그러면서요. 뭘 샀어? 확실해졌네. 내가 사무 책장이랑 컴퓨터 데스크도 샀어. 그 남자가 디자인인 것이 오피스 펀니처라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갈게요. 고마워. 나 그거 디자인하는데 시간 많이 썼는데 그랬죠? 지금부터 이 I wish I could에 대한 답을 점점 주고 있는 거예요. actually 중요하고요. our team is now setting up three modal office spaces니까 세 가지 저희가 사무 공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 앞으로 캐럴러 게시를 근데 I'd like it if you could join us. 자,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I would like it if you could join us. 라고 하겠죠. 네가 조인했으면 좋겠어. 이때 남자는 나도 조인하고 싶지만 뭔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타이밍이잖아요. I wish I could, but I'm in the middle of several other projects. 자, 답을 주겠다는 신호다. 하고 싶지만, but 반전이 나오면서 내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니네 팀에 조인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벌써 시선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I'd have to talk to my supervisor Janet about this. 아, 나 이거 우리 상사인 Janet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 이제 여자 목소리 나오니까 내가 해줄게 찾아볼게요. 아, 나 완전 이해됐고 근데 다시 한번 네, 여기까지 끝나볼게요. Why don't I? Why don't I? 귀가 쫑긋으면서 내가 이따가 들러서 Ask Janet 끝났어. If I could borrow you 너 좀 빌려달라고 이 프로젝트에 너 좀 빌려달라고 내가 ask 할게 똑같은 말 바로 talk to your supervisor 이렇게 찍었으면 되겠죠. 다음 그 다음 제가 아, 그게 낫겠다.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는 제가 문제를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푸는 속도랑 똑같이 여러분이 마킹을 할 수 있는지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를 찾아요. I wish I could 할 때까지 보기를 계속 읽고 있다가 어울리는 것을 고른다. 타이밍. 그 다음에 여자의 목소리에서 I can, I could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 출발합니다. Clark, I saw the executive set you designed for our company's fall catalog. I really liked it. In fact, I got the entire set for myself, including the bookshelves and the computer desk. Really? Thanks. I spent a lot of time planning out the design. Actually, our team is now setting up three model office spaces for upcoming catalogs. I'd like it if you could join us. I wish I could, but I'm in the middle of several other projects. I'd have to talk to my supervisor Janet about this. I completely understand. Why don't I drop by later today and ask Janet if I could borrow you for this project? 네, 이런 속도로 같이 따라왔으면 제대로 푼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